자 일단은 컴퓨터에 여기 들어있는 ssd가 저번에 제가 인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텔은 젠4 ssd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인텔의 ssd는 옛날 건데 검색해보니까 670p 맞나? 그 ssd라고 합니다 옛날 거고 QLC인데 지금 삼성은 어디 있지? 여기 있다 삼성은 이게 지금 TLC거든요 TLC가 지금 유행이고 QLC는 잠깐 나왔다가 생각보다 성능이 안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하고 안사거든요 인기도 없고 그래서 얘를 이제 지금 계획은 보시면은 보자 자 여기 지금 있죠 얘는 D드라이버로 바꾸고 아 D드라이버로 하고 얘는 패키지만 980p입니다 실제 안에는 970 Evo 플러스 500기가입니다 이거는 제 옛날에 옛날 컴퓨터에 쓰던 거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을 데 없어가지고 980p 아닙니다 네 980p는 5만원에서 7만원 더 주면 살 수 있는데 네 그냥 필요 없어가지고 안 샀는데 성능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? 네 이게 아마 그 QLC랑 그 캐싱 그 D램 네 그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읽기는 괜찮아요 쓰기가 문제야 자 쓰기를 한번 좀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읽기가 끝나야 되는데 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보이시죠? 얘는 속도가 안 나와있나? 잠시만요 아 삼성... 아 밑에 있구나 자 지금 삼성을 보면은 네 읽기가 3,500이잖아요 500 모자라죠? 네 그리고 얘 쓰기가 3,000인 걸 알고 있는데 네 뒤에 안 나와있습니다 어쨌거나 얘는 쓰기 3,000 그러니까 이게 3,000이죠 그리고 이게 3,500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쓰기는 반이죠 이것도 느리고 근데 현실에서 쓸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노트북 쓸 때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이왕 여는 거 이왕 이거 노트북 분해하는 거 네 이왕 넣고 그 다음에 얘 500개짜리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윈도우 새로 설치를 하고 네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밑에 열면 안 돼요 너무 자주 열면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데스크탑에 비해서 네 빨리 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왕 하는 거 네 업그레이드 할 때 네 둘 다 업그레이드 해버리려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인텔 SSD가 들어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들은 네 한 3년에서 한 4년 지나면은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는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라서 부팅이 안되고 그러니까 부팅이 됐다 안됐다 그러고 또 복구물이 들어가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포맷한 거 한 번 더 포맷하면서 네 조금 더 어 수명이 더 긴 네 삼성 SSD로 네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고 네 본격적으로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큰 파일로 한 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까 1기가 대신에 64기가로 네 하니깐 보십시오 쓰기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읽기는 괜찮은데 네 쓰기가 완전 저조합니다 거의 하드 그러니까 얘 두 개만 보면은 네 하드 속도이고 얘는 뭐 물론 하드보다 빠르긴 빠르지만 네 그래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램이 있으면은 그 디램에서 그러니까 파일이 사이즈 차가우면은 디램에서 읽고 쓰기로 하거든요 그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그 디램 사이즈를 초과시키면은 네 이렇게 실제 플래시 씁니다 네 그 실제 QLC 플래시 씁니다 네 그 실제 QLC 플래시 씁니다 네 이렇게 속도가 늦게 나옵니다 그기 때문에 요걸로 네 바꾸는 거죠 네 바꿔서 윈도 설치하고 다 준비되면은 네 다시 또 한 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이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기 전에 아 얘를 눕혀냈는데 잠깐만요 얘를 얻다가 두시 얘를 마우스패드 위에다가 헉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얘를 좀 위에 밀어주고 자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 열면은 워런티가 그러니까 그 무상수리죠 그게 어 사라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알아보고 하시고요 미국은 다른 얘기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 키고요 예스 가자 레츠고 레츠 듀잇 텐 나인 에이트 세븐 식스 파이 어 뭐야 이거 포어 트리 투 원 또 그들이 온다 아 이거 카스 좀비 처음 났을 때 진짜 완전 쇼킹했는데 쉽게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네요 그래서 예 PCI 요걸로 네 오픈했습니다 딴 이야 이야 뒤에는 그러니까 안에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자 적게 두고 자 배터리 있고요 네 배터리 있죠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보자 여기 엔다투 두 번째 슬롯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어디 있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어 맞나 아 이게 렘인가 잠깐만요 테이프를 들어올려 아 여기가 렘이구나 그럼 여기가 에스세스되겠다 이거 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얘를 아 이거 다 아이고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 아 붙여놨어 왜 랩에다 붙인거 처음 보는건 아닌데 아 이거 뜯으면 재생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재생능력 해야하더라 열어주고 그러면은 스티커가 좀 붙어있죠 얘를 이 커세어 플라스틱 투명카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요 무게를 좀 추가해서 내버려 두고 자 여기 있습니다 인텔 sd가 얘를 어 드라이브가 어디라니 아 있다 자 어 어 어 큰일날뻔했어요 야 그러합니다 큰일날뻔했어요 150만원 노트북 한방에 날릴 뻔했습니다 열었죠 뺍니다 뺐죠 자 빼고 램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램이 없어가지고 저희 가게에 ddr5 소림 램이 없어요 예 인텔 되어있죠 근데 이거 떼야돼 이거 안 떼도 상관없지 않나 이거 얼마나 얇어 아 얘는 그 상표라고 해야되나 그게 없구나 삼성꺼는 여기있죠 예 삼성 얘는 위에 히트싱크라고 해야되나 이게 이게 스티커가 아 좀 얇구나 이거 뗄까 아 근데 히트건이 좀 좋은데 아 그럼 얘 쉽게 떼지는데 됐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것봐 얜 칩이 하나죠 얘는 칩이 하나 둘 어 맞나요? 잠깐만요 예 여기 보이시죠 이쪽 하나 둘 여기는 얘는 d램같아요 d램이고 컨트롤러 얘는 최선 두개요 얘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뭐지 랜 랜요? 네 여기 보시죠 네 이게 d램 칩인것 같고 램이죠 램 이게 실제 그 플래시 칩인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컨트롤러에서 램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1GB 했을때는 속도가 되게 빨랐잖아요 근데 64GB로 해버리면은 얘 용량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서 실제 플래시 그 쓰는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TLC이고 이 칩 자체가 속도가 빠르고 얘는 많이 느립니다 빠르고 플러스 디램이 있기때문에 얘는 그렇게 세게 테스트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얘를 아까 이렇게 이렇게 돼있었죠 그래요 얘를 잘 붙일게요 요렇게 따 됐어 조금 휘는데 괜찮아요 뒤에 깨끗하죠?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를 다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씌우고 이제 얘는 다시 980쪽에서 패키지 들어가고 자 얘를 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에 뭔가 좀 있는거 같은데 뭐 지우면 되죠 네 그래요 자 여기에 연결을 하고요 연결했죠? 그 다음에 우리 후레쉬껌 이게 일로 들어가겠지?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인 자 여기 PCI 커넥터가 네 완벽하게 들어간걸 확인을 하고 들어갔죠? 예 그리고 좀 밀어주고 내립니다 내리고 내리고 얘를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어때요? 정말 쉽죠? 노트북은 쉬워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게 좀 힘들죠 이거 잘못하면 막 여기에 막 이런데 이빨 나가고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열면서 최대한 천천히 여는데 예 중간중간에 보면은 네 어딨지? 이거요요요요요요 탭 이거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노트북 플라스틱의 그 견고함? 예 그거를 봐야되는데 대부분 저렴한 노트북은 네 그게 얇아요 그래서 잘 부러집니다 근데 나사가 그 이런 나사들이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는데 네 이렇게 손이 좀 나가있네 그래요 아 근데 이건 그냥 내버려 두자 얘가 뜨거워지니까 자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었어 아 좋은 생각났어 램으로 여는거 대신에 방금 뺀 예 이 SSD로 인텔 SSD 얘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다리로 좀 잡아주고 얘를 이용해서 작동이 됩니다 아까 봤죠? 테스트할때 끊어질거 같은데 어 오 봤습니까 깔끔하게 열렸어 거기 누구 없어? 있어 누가 있어 삼성이 있어 삼성이 뭐에요? 별이 세개요 왜 다섯개가 아니고 세개요 나도 몰라요 나한테 붙지 마세요 세개면 충분합니다 아 뭐래 그래요 자 갑니다 오우 이테라 이테라 어 죄송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로리스 루이스 운전석에 타가지고 시험운전하는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뭐래 그 정도까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럽니다 로리스 루이스는 본적이 있지만 타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? 아까 내 SSD 어떠셨지? 알겠다 멍청 알지 자 얘는 네 아까 그 칩 두개였죠? 얘도 칩이 두개입니다 앞에 두개 근데 얘 4TB 모델은 뒤에 칩이 더 있습니다 근데 얘는 칩이 없는거 같은데 얘 없습니다 없죠? 오케이 아까랑 아까랑 그 500기가 똑같은데 얘는 이제 용량이 4배죠 각각 1테라 1테라 총 2테라 제가 알기로는 이거 97025 플러스 2테라 베트 초기에 나왔을때 양쪽에 칩이 있던걸로 기억나는데 뭐 기술이 발전으로 성능 저하는 없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것이 있어요 일석이조죠 삼성에서는 돈을 좀 아끼고 손님 여러분들은 소비자분들은 용량은 2배 늘어나면서 가격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됐죠? 자 다 됐습니다 다시 열 떼고 떼 떼고 그럼 자기가 알아서 덥죠? 네 마치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불 덮는것처럼 네 씌워줍시다 됐죠? 오케이 자 이게 좀 오 뭐야 뭐 잡히는데? What are you? 아 렛츠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거 조심해야되요 이거 이 스티커가 부러지는 순간 AS 거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따질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되는데 한국은 안될거에요 예 캐나다도 안될겁니다 자 어딨어 여기있다 연결하고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들어오죠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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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짠 F2 어딨어 여기있다 밝히면서 아수우즈 아 아 잠깐만 여기 지금 뭐 있나? 다 지웠을걸요 제가 아 다 지웠네 안나오네 그래 안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제 USB를 연결해서 네 한번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건데 일단 연결했고 연결했죠? 됐고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어? 배터리 달았다고? 뭔소리야? 아까 60 몇%인데? 2 3 2 3 4